배우 황정음이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 황정음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CJS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이자 사업가 이영동과 결혼했고 이듬해 8월 등남했다. 소속사는 원만하게 이혼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혼 사유 등의 세부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01년 그룹 슈가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2005년 루루공주를 시작으로 연기자로 전향했다. 이후 비밀 자이언트 킬미 힐미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쌍가포차 그놈이 그놈이다에 출연했다.